안녕하세요 덕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사이어 V3P 패시브 모델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컬러가 굉장히 끼있는 컬러죠 블랙 무광 컬러 저희 3대의 제목 남아있고요 사운드는 전에 리뷰한 거 보시면 들으시면 아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악기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연을 하거나 학교에서 반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아주 잘 쓸 수 있는 가격대비 아주 합리적인 베이스고요 여러가지 정보나 리뷰 같은 것들은 유튜브나 다른 악기점들 또 이걸 사용해본 유저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론탄의 최저가로 49만 8천원에 동략을 판매를 하고 더 페이스에서 구입하시면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또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있으니 마지막 남은 이 블랙 무광 피니쉬 서둘러 주셔가지고 구입하시고 베이스가 낫기로 시작해보시는 것은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는 이 컬러고 무광입니다 무광 무광 피니쉬고 맥 뒷면에도 이렇게 피니쉬가 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 포지션 이동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패시브 악기기 때문에 일렉트로닉적인 어떤 노이즈나 여러가지 변수 같은게 적고 연주하다가 액티브 악기들은 케이블을 자꾸 빼게 되는데 케이블이 장착되는 순간부터 배터리가 소모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연주가 끝나면 무조건 뮤트를 시킨 다음에 케이블을 빼놓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악기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 놓고 남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름 프레임터나 그런 스펙터와도 조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40도만 패턴을 해 마커스 밀러 싸이어 V3P 패시브 재즈 레이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후 방문 테스트 하실 수 있구요 또 택배가 편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운드 샘플은 그 전에 녹음한 것들을 녹음한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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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